XSFM입니다. I, D, W, K 시사 아카데미에서 달라진 산업구조에 맞는 산재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첫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아직 발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렌더링을 하고 팟캐스트 파일, 음원 파일의 기록을 정리를 할 때 연도에 2022라고 써야 할 텐데 아마 또 몇 번 오타를 내는 실수를 저지르겠죠. 새해는 저한테 그 정도로만 다가옵니다. 좋은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윤세민 이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민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읽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윤세민 이디터의 K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발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호랑이 이불 팔더라고요. 홈쇼핑에서. 2022년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성수 소장을 만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해서 살짝 뒤통수가 차가 왔는데 누군가한테 혼날까 봐 다 비정규직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에 윤윤아 작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거 막 맞짱고 치고 그랬는데 저는 모두가 안 잡노였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파편화되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다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뉴스 뽑는 AI가 기업의 총수들이 원하는 세상 모두가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느라 혹은 그냥 틴더든 뭐든 간에 무슨 이유로든 사람을 만나면요. 가장 답답할 때가 뭐가 저 새끼 공감 진짜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적게 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이상하게 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사람들이 똑같은 나이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기 때문에 모두가 N잡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 안정성이 세상에 그리고 또 자본에 대항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연대해야 되고 네. 입장관도 못 가라고 그랬을 때 조성수 소장이 노동자성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혹은 무슨 일을 안 하든 다 노동자 하면 안 되냐 다 보장해주면 되지 네. 그럼 다 비중규직이어도 되잖아 네.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이 해결됐거든요. 그럴 돈 없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거든요. 그럴 돈 있어요 이제 인류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같이 막 몇 손가락 안 되는 부자 아니어도 돼요. 모두의 삶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는 놀든 직장을 갈아타든 하면서 또 메꿔가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게 가능한 세상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나씩 둘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노동 얘기 자꾸 하는데 무슨 시사 아카데미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얘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결국 노동의제 소화 못하면 보수도 집권 못합니다. 선거 때마다 보수라고 노동의제 얘기 안 하느냐 노동이라는 단어만 뺐지 노동의제 계속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시사 문제가 들어가다 보면 노동의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2022년 첫날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이제 더 이상 유튜브도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유튜브 형 인간인데? 슬프죠. 아마 틱톡으로 갈아타려고 할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아무나 짜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시간 반을 말했더니 사실 1시간 반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처는 5초 만에 드러났거든요. 그 점이 이제 클래시컬한 대선하고 좀 다른 지점인데요. 지난 6, 7번의 대선 정말 극소수의 후보들을 제외하면 메이저 두 정당의 후보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직을 잘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주변의 조직을 잘 이끄는 사람들을 둔 사람들이거나 즉 리더의 리더의 리더들이죠.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스피커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사람이 붙어있잖아요. 붙었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캠프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어도 앞으로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못 들으실 텐데 만약에 윤석열 캠프가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로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저 뭐냐 유튜브 채널에 또다시 등판을 한다면 아마도 노동의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의제를 벗어나는 건 투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투자 얘기했잖아요. 또 경제채널에 나갈 리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입을 벌려도 노동과 관련된 의제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온다면 오늘 방송에서 들으셨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언제지? 20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한번 조성주 소장하고 첫 번째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뭔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첫날이 재미없으면 그 해에 다운로드가 좀 좋아요. 비과학적 개념 액댐 그래서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근데 오늘이 약간 경사긴 하잖아요. 뭐요? 원고 써온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잠시 후에 확인하실 텐데요. 조성주 원고 써왔어요. 이런 날은 우리가 기념을 하거나 아니면 회차 제목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조성주 원고쌈 네. 혹시 특이할 만한 날이긴 하니까요. 잠시 후에 뭐 기대라는 얘기라 원고에서 왔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이로 반값 생리돼 29 데이즈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우리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바람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 완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가격 2,500원으로 만나는 100만, 100, 5만 건의 후기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온 두유 후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 두유 후기예요. 보시죠. 길었어요. 네, 엄청 길었어요. 칭찬하실 게 많아서 그중에 두 가지에 대한 칭찬만 뽑겠습니다. 이 긴 걸 다 소개를 드리면 온 두유 회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헬린이 네, 이십니다. 운동을 시작하신 분의 입장에서 또 후기를 써주셨더라고요. 두 가지, 포장! 첫째로 눈에 띈 것은 포장이었습니다. 자취하다 보니 오래 두고 조금씩 먹어야 해서 냉동식 재료를 자주 사 먹습니다. 닭가슴살, 브로콜리, 단호박 슬라이스, 아보카도 슬라이스 등을 냉동으로 먹고 대부분 스티로폼 포장으로 오지요. 스티로폼 포장의 문제점은 테이프로 칭칭 감아 뜯기도 분리수거도 어렵고 동봉되는 본행팩도 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 두유의 스티로폼 포장은 테이프로 붙인 끝부분에 잡아서 뜯기 쉽도록 테이프 손잡이 마감을 해놓아서 쭉 뜯으면 바로 뜯어집니다. 게다가요, 손잡이 처리를 하는 거는 그냥 공장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쭉 뜯으면 바로 뜯어지는지는 몇 번 뜯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안 뜯어지면 다른 테이프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거 맨날 칼로 고 틈 사이로 정확히 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몸에 이거 하얀 거 붓고 맞아요. 방바닥에 붓고 그리고 이미 유명하지만 온 두유의 본행은 얼린 얼음물 3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처리하기도 쉬웠어요. 몇 병을 구매하시느냐에 따라 그 얼음물 몇 병도 달라집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 손 씻은 물을 넣겠습니까? 굳이! 그러니까요. 그 봐요.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꿈이 많이 들어. 바빠요, 온 두유. 보충제를 타기 전에 온 두유 자체의 맛이 궁금해서 열어서 좀 먹어봤습니다. 띄어쓰기 하셨어요, 한 글자마다? 겁나 진한 맛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팩두유나 병두유의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고요. 다른 리뷰에서 콩국물 같다고 하시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팩에 담긴 가공된 콩국물 느낌도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사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농도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바로 콩이 가득가득 담긴 믹서기를 왱 갈아서 바로 담아서 주시는 맛이에요. 두유에 들어간다는 보존제와 유화제 같은 첨가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콜릿 향 단백질 보충제를 타서 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유에 타먹을 땐 초코우유 비슷한 맛이 되는데 온두유에 타먹었더니 어찌나 진한지 보충제 맛이 콩맛에 눌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보충제 맛까지 안 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꿈의 음료죠. 맞아요. 뭘 넣었는데 보충제 맛이 안 나.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보통 두유는 마치 바나나 우유나 땡나나 키기 바나나를 담지 못하고 멜론 아이스크림과 수박 아이스크림이 멜론 맛 수박 맛이 아니듯 진정한 콩맛을 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드셔보시고 이거 두유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땡개장 사발면만 드셔본 분이 육개장 맛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미국의 음식사맛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진짜 포도는 무슨 맛이냐? 네. 아니 그래도 난 이게 맛없는데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취향으로 말하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지금 마트에서 파는 저 두유가 두유라는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맛 유.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할 때 당을 못 먹었기 때문에 두유도 못 먹었거든요. 당이 안 들어간 두유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콩만 가는 콩물을 소금도 안 넣은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마셨었어요. 뭔가 허기지거나 먹고 싶을 때. 근데 온도유도 이분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온도유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가 직업이신데 체중 조절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매우 쓸모 있습니다. 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시사 아카데미입니다. XSFM 부설 대본 안 쓰고 방송하기 연구소의 조성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 조성주 소장의 대화방에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대본을 써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두 번째 대본은 1월 1일에나 아 올해 첫이구나. 그렇지. 대본 써오기 확률 100% 2022년에 조성주 소장입니다. 아 궁금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비슷한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소재죠? 산업의 변화 네. 시스템이 국가가 자본이 노동이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IT 노동자들 개발자들의 산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같은 문제가 그때도 나올까 말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떠든 게 벌써 한 6, 7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6, 7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질문은 안 나오던 때였죠. 요즘은 산재 인정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개발자로 얘기해봅시다. 개발자가 스카우트 됐어요. 뭐 한 15년 경력이에요. 근데 15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미 몸이 망가진 사람이야. 그 다음 회사에 와가지고 갑자기 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와가지고 몸이 되게 나빠졌어요. 그럼 그 산재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요. 요즘 있는 가장 흔한 일을 얘기해보죠. 라이더 산업이 배달음식 산업에 특히 라이더 포지션이 현재까지는 한국에 들어온 가장 서양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업으로서는. 몸값이 이 정도니까 못 맞춰주면 그 서비스 못 이용한다. 한국은 그게 잘 안됐죠. 지금까지. 그렇죠. 무슨 소리야 돈을 줬는데 에서 얘기가 끝났어요. 맞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올해 한파인 날이나 눈이 많이 온 날 평상시처럼 배달음식을 앱으로 시키려던 사람들이 놀라고 화를 내죠. 이 패턴에 적응을 못해서. 사실 근데 이건 뭐랄까요. 일반적인 자본주의에 적응 못한 거하고도 비슷한 아주 20세기적인 착오예요. 한국의 유난히 사람의 노동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라이더의 재해를 생각해보자고요.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20분간 그의 고용주입니다. 20분간 라이더가 오다가 다쳤어요. 한 사람이 다 덤탱이를 써야 할까요? 시킨 사람이? 아니 2만원어치를 시키려다가 2천만원을 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구현되기도 어렵고 책임이 지금 배달의를 시킨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도 시스템상 맞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식사요나 땡팡이치가 다 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노동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요즘은 고용관계가 복잡해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산재입니다. 산재. 산재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에 줄임말이죠. 오늘 산재 얘기를 할 텐데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원고를 써오는데 원고를 써온 이유는 어려운 주제예요. 보자고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바탕에. 어려운 주제인데 저 역시도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꼬일까 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할 때 제가 이야기가 안 꼬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편집하기 전 버전을 공개할 거예요. 나중에. 공직선거에 다시 나서는 일이. 나 정도면 편집 거의 없지 않나? 네. 어차피 산재 얘기인데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청취자들은 익숙하겠지만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따라서 수많은 사회 제도와 법률들이 발맞춰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들과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다뤄온 편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그나마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산재라는 게 산업재해의 줄임말이잖아요. 먼저 가장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산재다.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어디가 팔 같은 게 끼거나 굉장히 끔찍한 공장에서 다치는 사람 그렇죠. 손가락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산재 중에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산재가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건 이제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 사망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망사고 때문에 아 이게 대한민국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고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사회적 공분이 생긴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지난 몇 년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집중돼가지고 이제 공론화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에는 어떤 이제 이미지들과 논리가 있는 거냐면 산업재해하면 이제 어떤 건설 현장 제조업이 굉장히 큰 부상 그러니까 이 부상이라는 건 보통 신체적 훼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사망사고도 그렇고 이제 이게 상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산업현장에서 각종 안전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주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의 노동자 안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 강하게 중대재해일 경우 처벌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가 좀 경각심과 이런 걸 올리자 이런 논리로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1벌 100개의 이유는 늘 분명하고 똑같습니다. 저거 혼내면 다음에 다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정도의 생각인 건데 네. 물론 저는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강력히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한국에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사업주의 책임이나 어떤 처벌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던 건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정상화된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시대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드렸는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법이 이제 바뀐 것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고 같은 문제로 인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 탄력을 받은 것 이거는요 한 30, 40년 전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100년 전에 해결됐어야 되는 거죠. 아 그건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50년 전 100년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를 해결해놓은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혹여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이거 사실 100년 전에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가 한국사회가 이제 전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100년 전에 했어야 될 걸 이제 정상화한 수준이다. 그런데 UMC가 잘 지적했듯이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변화된 노동시장이나 산업 우리의 생활의 변화 등등등 이것에 맞춰서 어떤 산업재해라는 문제 산재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개혁한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UMC가 지적했듯이 1980년의 문제를 해결해놓은 것이지 2022년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2022년의 문제를 한 번은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2022년의 산재문제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냐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앞에 50년 10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이게 이제 주는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고질적이고 야만적인 문제고 상대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2022년에 또 우리가 해결해드릴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들 머릿속에는 살짝 쳐지는 이런 일종의 착시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고 김용균 씨 관련 재판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기업의 간부들이 줄줄이 법정에 끌려 나옵니다. 나와서 80년대 노인네들이 하던 말을 합니다. 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집에 일찍 가라고 말했다. 이거 다 3,40년 전 그림이라고요. 근데 여전하니까 보고서 화가 나잖아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죠. 제 생각에는 제 예측에는 조선 조장이 오늘 드릴 이야기와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꽤 거리가 꽤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거대로 한심하고요. 다른 위험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 산재하면 있는 이미지 먼저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나 할 거고 사실 우리가 왜 거의 50년 100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충격효과가 큰데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산재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내가 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건 사업주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 그런데 산재보험이 왜 출발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산재보험의 출발은 이건 약간 이론적 뭐랄까요 감론을 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한쪽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의 필요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업주가 필요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산재가 생겼을 때 큰 돈을 안 내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업주가 배상을 했어야 되니까 그 죽음이나 옛날에는 이게 더 심했었을 거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초기에 산업화 초기에 이러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송에서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형태로 시작했다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한국이 건보호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옛날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던 그런 병들 같은 걸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개를 들었어요. 수술개라고 불렀죠. 노인네들끼리 큰일 나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기업들끼리 든 개 같은 개념이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더 컸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잘 안 들어가 있는 거냐면 현대에 오면 처음엔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조합주의로 노동자들끼리 상부상조 자조로 출발한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대로 와서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개념이 일하는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예를 들면 질병과 부상과 재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랑 어긋나는 거죠. 이론적으로 왜 사업주의 필요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 지점이 오늘 핵심입니다. 요 지점이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오늘 첫 번째 산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자 이런 겁니다. 산업 재해 재해라는 단어가 재난 재해 거대하잖아요. 산업 또 이러니까 머릿속에 인더스트리가 있으면 제조업과 거대한 공장에 먼저 이미지로 떠오르고 제가 안산에 20대 때 사는 동안 큰 병원 바로 앞에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산재 지정 병원 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앞에 산책하고 조깅하러 지나가면 다양한 형태의 보행 보조기구들을 만나죠. 그렇죠. 산재의 이미지는 그거가 겹쳐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조업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넓게 가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업무 산업 업무 예를 들면 직업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제가 요즘 가장 응원하는 노조로는 조선일보 노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노조 원래 있었잖아요. 응원한다고요. 요새 제가 마음으로 왜죠? 겁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일단 상위 노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회사 눈치를 너무 봐요. 노조가 힘이 없어요. 거의 밥 먹으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노조가 이번에 한번 들고 일어나서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했어요. 요즘 너무 조리돌림을 많이 당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 회사가 책임져라. 이건 조선일보의 미디어 노동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네들 따까리 해주고 있다는 걸. 따까리 산업은 엄청나게 큽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그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요. 산업재예요. 맨날 조리돌림 당하는 조선일보 노동자들 응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농촌인 농촌인이 아니지? 농축산인. 농축산인. 우리 농축산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축산인 얘기하는 농촌에 또는 어천에 할머니들이 계세요. 네. 이제 허리가 굽어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옛날 거기 농축산 산업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이 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신체상의 변화로 굽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농촌에 가면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또 생각보다 이른 나이부터 허리가 굽거나 그리고 그 양반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긴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질병들 부상들을 안고 있죠. 그건 질병과 부상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부를 어느 정도 수준의 부를 생산해낸 어떤 산업에 평생 종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산업재해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왔죠? 골병이라고 불러왔어요. 산업재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골병은 왜 산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골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원칙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어떠한 부를 만들어내는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일 몸에 나쁜 일 농업에서 농축산 어업에서 발생하는 근굴격계 질환이라고 예를 들면 전문적 용어를 굳이 갖다 쓰면 각종 부상은 당연히 직업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직업연관성이 있겠죠.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냥 늙다 보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잔재처리가 되나요? 안 되죠. 누가 해줘요? 일단 사업주도 없고 천하가 해주나요? 네. 천하가 그치. 네. 임금님이 뭐하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농자잖아 이러면서 이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최신 산업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산업재해라며 산업재해 재해라는 단어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이나 산업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질병 부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노동에서 겪을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2년 전 12월 마지막 주에는 그런 얘기 저희가 드렸었죠. 3년? 2년? 헤어 하고 이제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마약 같은 거 손에 많이 묻히다가 피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 산재죠. 맞아요. 비슷한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네이버나 카카오나 스마일게티 이런 노조들의 개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거북목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다들 그래요. 앉으면 딱 아마 터널 증후군 손목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산재죠. 네. 그럼요. 이제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이건 당연히 산재. 그리고 실제 지금 직장인들은 이걸 농담처럼 합니다. 네. 이거 산재야. 농담처럼 해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농담처럼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산재인 거 분명한데. 이걸 농담이 농담이 성립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 사실. 산재라는 단어 산재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내가 겪고 있는 건 심각하지 않은데 아 이거 산재야 이러면서 이 사이 간극에서 농담이라는 게 성립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오늘 아까 첫 인트로에서 또 말씀드린 건 이 산재라는 걸 너무 심각한 어떤 이미지 속에 우리가 이미지어야 된 무얼로 해놓으니 그렇죠. 해놓으니 사실 이건 농담으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농담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재가 아픔의 정도로 결정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산재입니다. 거북목이 뭘로 갑니까? 목디스크로 가는데 목디스크는 굉장히 위험한 부상이에요. 일찍 죽어요. 네. 평균적으로 일찍 죽어요. 신경이나 여러 가지를 자극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걸 농담으로만 소화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산업재해의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업무상 재해 직업성 질병 직업성 부상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좀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정치적 소화제죠. 어휘를 바꿔서 만들어내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사카에 갔어요. 꼬치집들이 다 맛있습니다. 아 물론 오사카는 그냥 아무데나 문 이런 거 들어가서 맛없는 걸 찾기가 좀 힘듭니다. 큰 꼬치집에는 메인 형님이 있어요. 꼬치 뒤집는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저렇게 많은 연기 앞에서 일 난다고? 폐질환이 생기죠. 뱃속에 무슨 일이 생겨도 산재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직업성 손상 이게 이제 산업재해죠. 직업성 손상이나 질환 모두 이제 산업재해인데 직업성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이제 사망률 우리가 이제 늘 뉴스나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산재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다. 평균 이제 사망만인율이라고 하는데 사망만인율. 자세한 거는 뭐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1.59 정도 돼요. 2014년 통계니까 지금 좀 변했을 텐데 네. 독일이 0.2 호주 0.21 멕시코 1 스웨덴 0.15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배에서 뭐 스웨덴 이런 데에 비하면 뭐 10배 정도 많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체로.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직업과 관련된 것이 가능성. 네. 그게 이제 확인된 게 공식 통계가 10배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양과는 비교는 안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제 산업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는 은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업안전과 업무상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이 약한가 이 아까 얘기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저 소장님의 원고 중에 표가 하나 있는데 부상만인율이 있고 사망만인율이 있는데 부상만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거의 스웨덴보다 낮아요. 스웨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데 네. 5배에서 10배 많이 죽는데 사망하는 확률은 되게 높은데 부상당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아. 부상 확률은 5배 낮아. 이게 무슨 일격필살이라는 소리냐. 우리는 일격필살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 사실 사실 사망을 그만큼 5배에서 10배 한다면 부상은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더 많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상과 이제 질병 죽지 않는 질병 죽지 않는 부상은 똑같이 5배에서 10배가 원래는 될 텐데 불과 지난정부까지만 해도 관해서 그런 광고를 내고 그랬었잖아요. 가짜 산재 등록하지 마라.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여성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예준마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조는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 데이지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지 여성청결제 블라썸케어 포밍 클렌저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아침마다 커피 한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적어져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많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많아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 안쓸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빙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죽는 건 숨길 수 없지만 죽지 않는 건 숨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대부분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 스웨덴 이런 데랑 근본적으로 여기에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영국 이런 데랑 제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데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IT 개발자의 거북목 그러면 이제 이 IT 개발자의 거북목 때문에 목 디스크가 왔어 누구가 오이세윤 지회장은 뭐 개발자는 아닌 걸로 알지만 어쨌든 거북목 때문에 디스크가 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임종린 지회장이 뭐 어깨에 뭐가 왔어 아 제빵 기사는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게 왔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이걸 이제 산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그냥 병원에 가요 일단 도수치료를 받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정형외과를 가기도 하고 치료를 받아 그러면 업무 시간 틈틈이 네 연차를 내거나 그렇죠 이런 걸 내가지고 가죠 음 음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틈틈이 가면서 점심시간에 저 병원 다녀올게요 하면서 갔다 오거나 생각해 보자고요 네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되게 대단한 되게 큰 대도시입니다 네 다들 자기 직업 때문에 아픈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평생 지망생들은 저 필라테스 강사님이나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들도 온몸에 안 아픈 데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지가 알아서 병원을 갑니다 그렇지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의 직장인들이 이건 이상하죠 그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건강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우리는 전국민이 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이 있죠 네 자기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자기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넘겨요 그런데 이게 산재죠 산업 업무상 질환과 질병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갔는데 이게 산재야 업무에서 발생한 질환 질병이나 부상이야 목디스크든 어깨 탈구든 예를 들면 그래 그러면 원래는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가서 요양하면서 그렇죠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럼 산재로 인정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동안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이 70%인데 교육급여가 그거를 지급받으면서 그렇죠 생활비를 지급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소득 산재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산재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동자들이 하는 건 거기서 생활비 보상을 해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치고 낫는 동안에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진짜 완치가 되거나 재활이 될 때까지 소득에 대한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게 해주는 게 산업재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틈틈이 자기가 가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양보호사들과 관련된 체험 취재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죠 상당수 요양보호사들 이 문제에 대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온몸이 파스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그냥 출근한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프리랜서로 가볼게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농축사님 잘 얘기하셨던 게 수박 처리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따려고 드니까 수박은 겁나 무겁고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하거든요 따다 다쳐요 산재 처리됐다는 얘기 살다 못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수박 때문인데 그렇죠 네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일하는 웹툰 작가다 내가 프리랜서다 웹툰 작가 좋죠 일러스트레이터다 보통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3D 노동이란 말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인 업무가 그럼요 업무 양도 많고 집에서 일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패병을 얻었어 예를 들면 결핵이 걸렸어 이런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유해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유해 환경일까 보통 집이 유해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요 집이 작업 공간인 사람은 집 자체가 유해 환경이에요 맞아요 엉망이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직업성 질병 부상인데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게 산재로 잡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되는 데가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 세계 국어로 제가 하는 말을 번역해 주고 싶네요 신기하죠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재보험조차도 제가 앞선 방송들의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거예요 왜? 그건 애초에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관계에서의 이 생각을 자꾸 하는데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다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진짜 직업성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것은 훨씬 직업의 세계는 훨씬 넓고 그렇잖아요 직업의 세계는 훨씬 넓고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규모보다 직업에 일하는 시민의 규모는 훨씬 넓은 거고 어느 정도 이걸 직업으로 영이 가능할 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실력을 인정받은 웹툰 작가가 있어요 그런 웹툰 작가들은 거의 모두 휴제를 못하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웹툰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참 더럽게 잘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휴제를 못하게 해요 심지어 이거는 유튜버 트위치 하는 분들 이런 저 저 저 뭐냐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BJ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 쉬면 방송 쉰다고 겁나게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노동 환경이에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계속 무리하게 방송을 하다 병원 얻었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북목이나 터널 중인 건 금고일격가 아니더라도 부상을 당해도 요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바꾸면서 조금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사업주한테 내가 부상을 당하면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사업주들이 왜냐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나중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보험료를 더 내는 이게 차등 보험료 제도라는 건데 우리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그거에 따라 조사해가지고 보험료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네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더 신경 써 이거였는데 한국이 그럴 리가 있나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폐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냥 너 그거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병원비 일부 대줄 테니까 그냥 병원에서 치료해 산재라고 하지 말고 네 중견기업만 해도 그 정도로 처리를 하는 그 정도의 프로세스인데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 이거 걸렸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뭔가 명예의 먹취를 한다고들 상무급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너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죽도록 틀어막습니다 네 실제로 산재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뒤로 지어줘가면서 은폐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두 번째 산재를 신청한다 지금 이제 사업주 확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산재 신청 건수가 늘고 있어요 네 눈치는 보이죠 그래도 그렇죠 야 너 산재로 신청했다며 뭐 이렇게 눈치는 보일 수 있는데 네 첫 발의 단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좋아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까다로워 네 예를 들어 어떤 절차들이 있냐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산재 신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기떨어지게 만드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서류 작성하고 뭐 하고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접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접수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은 접수한 기간에서 이걸 이제 업무상 질판이라든지 뭐 아니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간이 평균 얼마 걸리냐 우리나라가 네 150일이 걸립니다 음 5개월 네 150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쓰레기 같죠 네 그러니까 150일이나 걸려야 산재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근데 나의 부담과 질병이 150일 안에 150일이 걸린다고 하면 보통 어떻겠어요 신청하고 승인되는데 낫거나 죽었죠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건강보험에서 그냥 치료받는 거죠 골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산재를 업무상 직업성 질병 부상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건강보험 치료받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너무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의 어떤 기금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산재보험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큰 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산재인데 산재보험에 가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건강보험에 와서 병원에서 치르면 건강보험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이 급여를 저기를 해주니까 보장을 해주니까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하면 이건 사실은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나가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하는 게 1년에 3천억에서 4천억 또는 5천억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원래는 산재보험이 내야 부담해야 했던 돈인데 건보가 떠안게 된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보는 적자가 나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는 의료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혹은 병원이 받게 되는 숫가 임금 과도 관련이 생길 정도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재라는 것을 지나치게 어떤 공장식 머릿속의 이미지를 넘어서면 지금 업무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건 굉장히 넓구나 농어민 축산인까지 포함하고 플랫폼이나 사실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왜 그럴까요 자영업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요 사실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임금 근로자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직업성 질병과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들어와 있다 첫 번째 문제 저 때로는 그런 고민을 해요 새벽에 이제 편집을 하다 잡니다 오늘 녹음하러 이제 뭐 12시에 출근했어요 아마 저는 오늘 한 새벽 2, 3시 정도까지는 편집을 하다 잘 겁니다 3시 되면 잠도 안 와요 야식 먹게 되죠 해 뜰 때쯤 잠아요 그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이 좀 있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특고기도 하고 고용주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올해 일을 해서 분명히 다치거든요 그럼 그때 감자가 제 돈 쓰죠 그것도 되게 당연하게 여겨요 저는 그렇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줄 사장님도 없고 회사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실제 이 산업 산재라는 것은 신청하고 신청한 것이 심사돼서 승인받기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150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가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치료를 받는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건강보험의 우리가 보장성이 문재인 케어에 의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우리가 보장성이 한 60%예요 그리고 중증이 문재인 케어가 한 80% 보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60%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비급여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수치료라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자기가 병원비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떤 보험이 지금 발전해 있습니까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 또 최근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른다고 또 난리긴 한데 물론 뭐 이제 90년대 공공년대 정치적으로 실손보험 같은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이라도 먹게 못하면 금융계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반발을 할지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겠지 다만 그래도 내버려두면 내버려둔 어떤 후과를 뒤에 후대들이 당하는데 실제로 실손보험은 부담이 됩니다 다 실손보험을 하나씩은 들, 한두 개씩은 든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네 이상한 거야 뭐냐면 이게 원래는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는 급여 비급여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과의 산재보험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이 장점이 있는 건데 원래는 거기서 다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산재에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니까 건보에서 안 되는 비급여나 예비급여나 다른 항목들은 내가 실손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실손보험 여부를 내다가 그걸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냐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디선 안 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구조가 이제 한국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코로나19도 그렇고 최근에 오면서 건강보험에서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장성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다 두 번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거에 대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떠올랐냐면 상병수당이 필요하다 상병수당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플 때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소득 손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채워주자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잠깐 중단하더라도 보통은 소득의 70% 어떤 나라는 80% 뭐 이렇게 있는데 상당 부분 자기가 벌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수당을 받고 그걸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왜 코로나19에서 백신 휴가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또는 백신 수당 백신 유급 휴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좋은 기업들은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당연히 처리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지방정부들이 백신 맞으면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뭘 주죠 생활비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시 상병수당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거나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이라는 게 중요한 제도인데 논의가 못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필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한 제도구나가 떠올랐어요 이제 귀가 밝으신 분들은 이런 이상 뭔가를 눈치채셨을 텐데 뭐요? 그래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점점 보장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비급여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죠? 이게 점점 다 올라간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게 돼서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존을 받으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부상을 재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시범사업까지 된다 그러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산재보험이랑 비슷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산재 승인을 받으면 내가 소득 손실의 일부를 상당 부분을 받으면서 이게 70%예요 지금 휴업급여가 왜 산재로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재활하고 부상을 회복하고 비슷해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복지국가나 선진국들은 아까 부상만인율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작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은 두 개를 같이 운영합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있긴 하지만 산재보험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곧 산재보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대표적으로 영국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은 NHS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영국이 이제 영국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제 왕실과 NHS 왕실은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NHS인데 그러니까 영국이랑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구나 2019년도에 한국의 전체 1년 동안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아니에요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업무상 이거는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산재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사람의 숫자가 15,195명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사람 산재에서 2020년도 영국에 업무상 질병 건수가 몇 개 얼마인지 알아서 160만 건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긴 해 한천만쯤 됩니다 그런데 걔네 1년에 160만 업무상 질병이 우리는 15,000 그러면 영국 시민들이 우리보다 100배 건강한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 외계인일 리는 없잖아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 마블 히어로만 사는 건 아닐 거잖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0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업무상 질병 아까 얘기했듯이 거북목 농촌의 골병 이런 것들이 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죠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아파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받은 거야 업무상 질병 산재 통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 두 개의 구분이 없으니까 병원을 갔어 그런데 아 농촌에서 할머니 농촌에서 벌써 40년 일하셨어요 50년 일하셨어요 50년 일하셨어요? 아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구구셨네요 업무상 질병이네요 이거는 직업이 뭐예요? 왜냐면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 가는데 손목에 터널 중고 가는데 직업이 뭐예요? 아 저 프로그래머예요 한 달에 몇 시간 일합니까? 뭐 예를 들면 경력은 얼마나 된 거야? 프로그래머 일한 지 몇 년 됐어요 아 저 한 21년 차 한 달에 저 뭐 IT 쪽 아시잖아요 뭐 요즘 뭐 크런치 모드라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뭐 300시간 일했어요 업무상 질병이네 업무상 부상이네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게 160만 건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는 그게 산재에서 안 잡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배 건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보수정당에서는 강인하다고 표현하고 싶겠지만 아 한국 국민은 뭐 뭐 강인하다 그러니까요 100배 그렇게 표현하고 싶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국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이 이상한 시스템은 이 이상한 시스템은 이 수많은 질병과 부상들을 다 은폐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그냥 개인이 내가 몸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인드로도 그렇고 시스템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건 산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어야 되고 업무상 질병과 부상이면 산재에 맞게 소득 손실에 대한 보존을 받아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받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재활하고 부상을 완치할 때까지 이게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받아주면 세상에 아픈 건 죄다 산재겠네 어떤 보수적인 댓글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3분의 1이 직장 1에서 대부분은 1이에요 보통 그런 보수적인 댓글로가 하는 말들은 라떼에는 빼고는 다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의 질병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잖아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직장과 예를 들면 가정과 자기 생활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여서 이걸 구분해서 무엇은 직업성 산재고 무엇은 개인의 이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이건 의학계에서는 정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산재를 못 받는 쪽의 소심한 결론이었는데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되죠 구분이 어려워도 아픈 건 아픈 거잖냐 그렇죠 누군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더 나아진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토전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책임 안 질 거야 계속?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동일하게 보장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직업성 암의 규모 있잖아요 우리 직업성 암을 판정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단체들이 그 농성호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처럼 뻔할 뻔 짜여도 직업성 암 발생자의 규모도 거의 10배 차이납니다 이런 나라 들고 우리는 더 암에 잘 걸린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암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영국이나 스웨덴은 암에 더 잘 걸린단 말이야? 아닌 거 뻔히 아는데요 아니잖아 우린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보험으로 때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암보험 신나죠 한국은 이 이상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건강의 문제가 점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 산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어디가 끼고 다치고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고성 재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산재가 많아지는 거냐 그러니까 질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천천히 일어나는 문제점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진 이게 이제 선진국성 산재라고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저는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궁금증 있잖아요 저렇게 하루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저 사람들은 다 클 때까지 어떻게 살았지? 보통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천천히 망가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무상 질병 직업성 질병이나 이런 만성질환 또는 부상 사실 부상인데 그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리가 산재하면 머릿속에 오는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도입부에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훨씬 많은 일하는 어떤 노동자 시민 전체 대상 노동시민 전체를 본다면 이 문제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 물론 심각성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라는 것이 심각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건 겁나 심각합니다 그건 해결해야 돼요 여전히 뭐 5배 10배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눈을 그쪽에만 모두 한다면 여기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 이 거대한 이 문제 다가온 이 문제 100배 10배씩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시민들의 건강이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게 정치가 뭐가 어쩌네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그 모든 시민들 다 어딘가가 아파요 네 한국은 과로사회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정치가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그건 정치가 일 못하는 거죠 앞서 이제 에피소드 얘기지 우리가 플랫폼 또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 노동시장의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개념이 확장돼야 된다 이제 전체 노동시민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건강보험이 곧 산재보험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예를 들면 영국처럼 하자는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두 개를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냥 건강보험이 있으면 노동자는 누구는 자기 고용 형태 상관없든 내가 프리랜서든 뭐든 우리는 건강보험 다 있잖아요 건강보험 있으면 그냥 병원 가는 거야 그럼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졌어요 산재 신청이라는 것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사가 문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찢어졌어 그게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러면 직장에서요 내가 직장에서 뭐 하다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뭐 꿰매고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병원은 의료기관은 이걸 어떻게 하죠 치료에 대한 숫가를 어디다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보험이 하잖아요 병원이 그런데 의사가 문진을 하면서 아 직장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럼 의사가 병원이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겁니다 아 이건 직장에서 다쳤네 산재네 내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왜 노동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게 산재인지 내가 왜 직업에서 생긴 암인지 직업으로 발생한 무엇인지를 노동자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시민들이 당위성을 좀 편하게 얘기해보자고 피곤하잖아요 굳이 왜 피곤하게까지 합니까 국민을 전문가들이 의료기관이 그걸 자기네가 그냥 청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 돈을 어디서 건강보험기금에서 병원에 돈을 숫가를 반영해가지고 처리를 할지 산재보험기금에서 처리를 할지 그거는 의료기관과 돈들 사이에 기금들 사이에 문제지 그게 왜 노동자 우리 시민들이 그걸 내가 어디로 신청할지 내가 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그냥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이 이거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이라고 전문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치료받고 그게 산재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자기들에게 기금 청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이거는 우리 산재보험으로 청구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니네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야 될 것 같아 알아서 거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건강보험이고 산재보험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자영업자 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건강보험이에요 우리는 참 건강보험 때문에 대단한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을 시키네 만약에 할 게 없는 거죠 왜? 산재와 건강보험을 통합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냥 병원에 가는 거면 라이더가 다쳤어 넘어져서 어떻게 다쳤어요? 배달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알아서 산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산재에서 휴업급여 즉 아까 얘기한 상병수당이 휴업급여라 같아지니까 그때는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과도기적인 정책이 내년부터 실현이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냈죠 사실상 라이더들의 세금이 좀 올라갑니다 왜? 특고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산재에 포함을 시켜냈기 때문이죠 지금 조성수 소장이 설명해준 건 조금 더 미래나 될까 말까 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라이더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의 당연 지정을 해줄 방법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내고 그 결과로 세금이 좀 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여튼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은 혐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제지들은 라이더 세금 오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신난다고 가서 댓글 달고 전혀 다른 세상에 논의를 하고 앉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 산재가 건보에 어느 정도 흡수되어 있는 모양새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급여 같은 게 있어요 사망했을 때 유족들한테 가는 급여나 보상급 이런 것들은 남아있겠죠 그건 별도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런 건 따르게 남아있는 건데 기본적인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어떤 산업 변화와 예를 들면 한국이 굉장히 부족했던 안전과 산업의 어떤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과 소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첩되면서 드디어 한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영국보다 100배 건강한 나라가 아닌 스웨덴보다도 부상을 10배 덜 당하는 슈퍼맨들의 나라가 아닌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가 산업재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나쁜 놈들을 세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의 건보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선진적인 부분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거나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죠 다만 아프면 치료받는 이라는 이 당연한 문장에는 한국 시스템 아직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온몸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거 없나 웬만하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간혹 가다가 그런 핀잔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시사 아카데미 주제에 뭔 노동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저를 믿어주세요 보수 정치도요 결국 노동 이제는 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얘기 결국 보수 얘기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이 실제 삶이랑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고안해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실제 삶이랑 제일 닮은 건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느낌도 아직은 있습니다 샌드박스죠 게임의 배경을 최대한 넓힌 거죠 맵이 무한대다 그럼 그게 실제 삶이랑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노동 얘기들 중에 가장 오늘 이야기랑 연결된 게 그겁니다 노동자 개념을 끝도 없이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죠 왜냐하면 노는 놈은 노는 놈대로 어떤 노동을 하니까 그게 아니 뭐 우리가 2020년도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버트랜드 러셀이 100년 전에 언제 하던 얘기에요 게으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부지런한 사람들도 못 먹고 못 살게 되어 있다 노동 개념을 광활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럼 뭐죠? 사람이 노동자에요 그러면 건보안에 산재보험은 들어오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2010년대에 한 다섯번째 대본을 쌓은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좋은 새해 되십시오 네 메리크리스마스 새해입니다 녹음 날짜 들키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설날 지나면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XSFM입니다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조성주 소장은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고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아 그렇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사흘을 덜어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할지를 들은 다음에 애전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냥 3시간 주기로 했습니다 헬마우스에게 아 진짜요 저 내용을 2시간에 소화할 수 있을 헬마우스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입 다물면 되는데 그럼 헬마우스 방송이 되고요 헬마우스도 원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하여 헬마우스 코너 주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22년의 첫 주는요 우리 아까 저 좀 전에 온두유 광고하면서 말했습니다만 그 피트니스가 직업인 분들이 이제 부수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인스타나 틱톡에서 열심히 뭘 하시죠 아 그럼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광고 수주도 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건강식품도 다루시고 그렇습니다 네 원소스 멀티유지죠 네 본인 소셜만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다면 정치나 시사평론으로도 본인 소셜로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줄 수 있을까 어?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 빼고 나머지를 다 준비해오겠습니다 헬마우스가 어 아 근데 그거는 약간 꼰 질문이네요 정치는 원래부터 광고의 종목 중 하나였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다만 특정한 정치 세력이 해야 할 일을 소셜스타가 자기 소셜에서 대신해줄 수 있을까? 음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을 한 건 아니죠 하하하하하 그럼 국회의원이라 그러지 제가 소셜스타라고 안 하죠 헬마우스와 함께하는 445회 그것은 알기 싫다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곧 희망으로 등치시키려고 애쓰곤 합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상은 다가왔고 완전히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새해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말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2022년 첫날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Omżenter